16장. 다윗이 산마루를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짐을 가득 실은 짐승 한때를 이끌고 왕을 맞이했다. 안장을 지운 짐승 등에는 빵 백덩이, 건포도과자 백개, 신선한 과일 백강줄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가 실려 있었다. 왕이 시바에게 말했다. 이것이 다 무엇이냐? 시바가 말했다. 나기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포도주는 신하들이 먹도록 가져왔습니다. 포도주는 광야에서 피로에 지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그런데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말했다.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습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내 할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때다 하고 말했습니다. 왕이 말했다.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제 내 것이다. 시바가 말했다.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저는 영원히 왕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언제나 저를 이렇게 너그러이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바오림에 이르자 사울 집안에 친척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 이름은 시무이였다. 그는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과 그의 신하와 군사들에게 욕을 퍼붓고 마구 돌을 던졌다. 그는 저주하며 이렇게 소리쳤다. 이 학살자야, 잔인한 자야, 꺼져버려라, 사라져버려라. 내가 사울 집안에 온갖 비열한 짓을 행하고 그의 나라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 꼴을 보아라. 망했구나. 꼴 좋다. 이 딱한 노인네야.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말했다. 저 천한 개가 내 주인이신 왕을 이렇게 모욕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제가 건너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다. 너희 수루야의 아들들은 어째서 걸핏하면 끼어들고 나서는 것이냐. 그가 저주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가 감히 그를 나무라겠느냐. 다윗은 아비세와 나머지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뿐 아니라 내 아들 내 현륙이 지금 나를 죽이려 하고 있소. 거기에 비하면 저 베냐민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오. 그에게 마음 쓰지 마시오. 저주하게 놔두시오. 그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처한 공경을 보시고 이 저주를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는 동안 시무인은 산등성이를 나란히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즈음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거기서 쉬면서 그들은 기운을 되찾았다. 그 즈음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아이도벨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인사했다.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했다. 그대가 친한 친구에게 표하는 우정의 방식이 이것이오. 그대는 왜 친구인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소. 후세가 말했다. 하나님과 이 백성과 이스라엘이 택한 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남고 싶습니다. 이제 압살롬 왕 외에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말했다. 의견을 말해보시오.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가서 왕의 아버지의 후궁들, 그가 왕궁을 돌보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왕께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욕되게 했다는 소식을 모두가 듣게 될 테니 왕 편에 선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옥상 위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아버지의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당시 아이도벨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처럼 여겨졌다.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였다.